아 21성이나 한번 찍어볼까? 하하하하 21성은 찍을만 하지 않나? 22성은 솔직히 좀 빡세거든요? 100억 안에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닌가? 윤튜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예, 안녕합니다 어허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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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말이 중요한 거지 아 아 과정보다 결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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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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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하고 있는 거지? 왜 하고 있을까? 왜 갑자기 스타포스라고 있는 거지? 어어어어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음... 좋지 않아 좋지 않아. 좋지 않아. 좋지 않아. 소취하다. 좋지 않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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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 좋아 완전 좋아 바로가 21성 가자 끝 아 고민되는구만 못먹어도 21까지 가야되던데 됐어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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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140억을 팔아야지 아 이거 50억에 팔라 그랬더니 40억으로 돼가지고 50억 벌었구만 아 뿌듯하구만 뿌듯해 야 이 맛이야 다른 것도 하나 더 해볼까요 이야 아 이거 17성이네 이런거 21성 찍어도 비싸나 아 한번 보자 분위기 한번 보자 아 뭐야 아니 140억에 사서 165억에 샀네 그러면 안하지 기본 나빠서 못하지 율비님 후원 2000원 일반 룰렛 결과는 후원은 응원입니다 역시 오늘의 운세 역시 오늘의 운세 아 아 이런게 이래 밖에 안하네 하지말자 도모걸로 만족하죠 개꿀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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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네